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GPS 사업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10K 배웅진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분야는 팀빌딩입니다. 팀빌딩, 저희 비즈니스 자체가 팀을 키워나가야 되는 비즈니스라 어떻게 하면 팀을 내가 크게 키울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셨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건설이라든지 목재, 유통, 준설공사 이런 여러 계열사를 거느렸던 그런 기업을 운영하셨고요. 저는 그 밑에서 자라다 보니 아무래도 유복한 과정에서 부족한 거 없이 자라왔었고요. 제가 공부도 좀 괜찮게 해서 서울대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큰 기업을 운영하셨던 아버지 밑에서 크다 보니까 일찍부터 알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의 원리라든지 돈의 흐름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직접 진행했었던 외식 사업 또한 굉장히 큰 결과를 만들게 됐고요. 저는 이제 작년에 테니스 모임을 통해서 GPS라는 사업을 전달을 받게 됐었고요. 그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생소한 VR이라는 것도 저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생소한 비즈니스지만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비즈니스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시작해보겠느라 했는데 그때는 시작을 못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회사가 오픈되기 전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 2월 10일부터 공식 오픈됐을 때부터 비즈니스에 조인을 해서 팀을 키워나가면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팀을 키워나가다 보니까 팀이 생각보다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수입도 꽤 괜찮은 수입을 만들게 됐고요. 직급 또한 꽤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는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저희 GPS 비즈니스에서 팀을 키워나가야 되는지 팀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리크루팅이라는 게 수반이 돼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사람을 찾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 노하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분류할 뿐 설득하지 않는다. 이게 전제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리크루팅을 해나가고 팀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하지 않을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고요. 분류를 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을 분류를 해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영업이 아닌 분류.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비즈니스를 알려나가시다 보면요. 빨간 사과, 여기 색깔로 돼 있는데 매우 관심이 있는 사람, 한 10% 정도 될 겁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전달하자마자 나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곧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4시간의 90%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익지 않은 사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아마 내가 비즈니스를 알린 사람들 중에 한 8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이분들한테는 다음 미팅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분들한테 내가 할애해야 될 시간은 한 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분들 계세요. 아, 나는 뭐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다고. 난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이런 분들한테 시간을 절대로 뺏기지 마십시오. 자, 이분들이 내가 알린 사람들 중에 한 10% 정도가 될 거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분들을 위한 시간은 0%를 할애하시면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팀을 키워나가야 되는지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호기심 유발. 누군가한테 비즈니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유발을 해야지 이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을 초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사업을 조인할 수 있게끔 클로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 과정으로 이 일이 진행이 되는데요. 해야 되는 역할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뉴 인플루언서 분들께서는 앞에 1번과 2번,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호기심을 유발시키시고요. 그분들을 사업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초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존에 경험이 있고 이 GPS 비즈니스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가 나머지 3, 4번을 도와드리시면 됩니다. 자, 뉴 인플루언서 분들이 초대하신 분들의 사업 설명을 도와주시고요. 그분들이 등록을 하고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클로징을 해주시는. 자, 이 일은 이제 경험 있는 인플루언서들, 이분들이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호기심 유발과 초대를 하셔야 되는데요. 호기심 유발, 초대. 자, 당당하게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내가 전달했을 때 얘가 어떻게 생각할까? 자, 이 부분을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시지 마시고 내가 정말 비전을 보고 시작하는 비즈니스다. 그러면 당당하게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호기심만 자극하셔야 되고요.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이 비즈니스를 내가 초대를 하려고 하면은 뭔데 그래? 괜찮으니까 나한테 설명해봐. 간단하게만 좀 대충 설명 좀 해줘봐.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말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설명하시면은요. 그분들은 와서 사업 설명을 들으시더라도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설명하시지 말고요. 호기심만 자극하자. 자, 초대는 3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저는 언젠가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초대라고 읽고 방문하지 말자. 방문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방문이 어떤 방문이냐면 그분들의 홈그라운드로 들어가시면은 아무래도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그 집이든 사무실이든 바로 앞에 커피숍에라도 이분들이 나와서 들을 수 있는 이 환경,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 알려주는 게 최고의 기술이다. 자, 설명을 최대한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지 이분들이 와서 제대로 된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제대로 된 비전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단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명단, 명단을 작성하셔야지만 우리가 초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요. 초대가 많아야지 내가 내 팀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내 팀에 합류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전제 조건이 이게 바뀌지 않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바뀌지 않는 부분인데요. 할 것 같은 사람이 잘 안 하고요.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너무 쉽게 합니다. 자, 그리고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못할 수가 있고요.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내 판단이 중요하지가 않고요. 미리 판단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의 명단을 적는다라면은 내 판단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것도 저것도 다 어렵다 했을 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 안 할 것 같은 사람, 그분들을 먼저 한번 초대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안 할 것 같은 사람을 제가 초대했는데 그분들이 안 했어요. 그러면 제 생각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상처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초대했는데 그분들이, 어우, 이거 괜찮은 비즈니스다.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자, 그거는 말 그대로 대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을 먼저 한번 초대해보는 것.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일수록 이렇게 한번 비즈니스를 진행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이에요. 사업 설명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사업 설명이 있습니다. 1대1 혹은 2대1로 사업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직접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 사업자분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쉽지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내용들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다른 얘기로 삼천포로 빠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1대1 사업 설명은 내가 경험이 없으면 그거는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서 2대1로 사업 설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업 설명은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2대1 사업 설명.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고요. 나를 도와주는 스폰서라고 저희가 부르죠. 먼저 시작하신 나를 도와주시는 이런 인플루언서분들께서 와서 사업 설명을 도와주시고. 이런 구조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PBR, 프라이빗 비즈니스 리셉션의 약자고요. 이거는 이제 소규모 사업 설명인데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괜찮습니다. 이거는 내가 사업을 시작했고요. 내 집에 내 지인들을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내 사무실로 그분들을 부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홈그라운드로 내가 아는 지인들을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사업을 막 시작했으니까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상위 인플루언서분들을 모셔서 사업 설명을 주체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개업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저희 비즈니스의 팀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BOM,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미팅의 약자고요. 대규모 사업 설명, 예를 들어 저희 본사 대강의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요. 호텔 같은 그랜드 볼룸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도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강의들도 이제 나중에 코로나가 좀 줄어들고 뭐 아주 이제 조용해지면은 그때는 이런 종류의 강의들도 충분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자리로 오셔서 비전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작은 사업 설명, PBR 같은 그런 데 와서 비전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1대 1, 2대 1로 내가 정말 액티브하게, 기동성 있게 사업 설명에서 팀을 키워나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떠한 사업 설명이 되더라도요. 강사 혼자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사업 설명을 뭐 한 3, 4번, 10번 이렇게 들었어요. 그 똑같은 강사의 사업 설명을 그렇다라고 해서 나는 들은 거니까 나는 초대한 사람 놔두고 중간에 전화기를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카톡을 한다든지 다른 일을 본다든지 중간에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지 자,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면요. 내가 초대하신 분은, 그분은 집중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내가 집중을 해서 듣게 되면은요. 같이 집중을 해서 들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들었더라도, 나는 다 아는 내용이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내가 초대자를 배려를 하는 마음으로 처음 듣는 것처럼 같이 강사에 이런 강의에 집중을 해주시는 그 모습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경험 있으신 사업자분들도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험 있는 사업자분들, 이 실수 하지 않도록 꼭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 설명이 끝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클로징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분류를 하는 일이지, 설득하거나 강요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눈높이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눈높이라는 거는 그분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실 거예요. 비전을 보신 분, 부분, 그게 VR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 이제 안티바이러스 제품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앞으로 EBP 커머스가 진행이 되는 부분은 비전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디에 비전을 보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나는 VR의 비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커머스의 비전을 보셨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이커머스가 그건 장난이라고. 우리는 VR로 정말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만들 거라고. 자, 그분한테 내가 본 비전을 강요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분들이 본 비전이 뭐가 됐든 그분들의 비전에 맞춰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클로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득하거나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설득하거나 강요를 해서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클로징은 할지 안 할지. 이 사람이 GPS라는 비즈니스를 나랑 같이 조인을 할지 안 할지를 분류를 하는 일이지 안 할 사람을 등록시키려고 내 에너지를 쏟아붓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마법을 부릴 것처럼 그분들한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노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역효과가 나는 일이 그분이 만약에 등록하시더라도 역효과가 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사업 설명을 많이 다니다 보면요. 이런 분들을 많이 보십니다. 제가 사업 설명을 다 마쳤고요. 몇 분이 이렇게 따로따로 클로징, 테이블에 앉아서 클로징들을 하고 계실 때 어떤 분들 보면 이제 사업 설명을 다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이거 잘 이해를 못한다고 그랬을 때 이분들한테 다시 사업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 설명하지 마시고요. 만약 이해가 잘 못하셨다. 이해를 하면 이분들을 다시 다음 미팅으로 초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내 자신감을 빌려줘서 클로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년 봄까지, 내년 여름까지 10K라는 직급을 갈 건데 너 아까 사업 설명에 들어봤지? 10K라는 거 우리는 두 팀을 키우는 비즈니스니까 나는 그 두 레그 중에 한 레그, 한 팀의 너가 리더였으면 좋겠다. 너가 아니어도 되지만 너였으면 좋겠다. 자, 이 멘트는요. 오늘 아침에 등록한 사람이 오후에 누군가를 초대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자신감이 묻어나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내 자신감으로 클로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자, SW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자, some will, 누구는 할 것이고요. some want, 누구는 안 하고요. some wait, 누군가는 기다리고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자, who's next, 그 다음은 누굴까? 자, 이렇게 우리가 이분들의 결정을 우리가 결정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을 구분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 초대를 할 때 스크립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잘못된 예입니다. 잘못된 예.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아, 잘 지냈지? 오랜만이다. 부모님은 건강하시지? 야, 애들 학교 잘 다니고? 야, 큰애가 벌써 고3인가? 야, 너 와이프랑은 별일 없지? 자, 이런 얘기들을 물어봅니다. 와이프랑은 별일 없지라는 질문은 별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들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점점점이에요. 자, 이 안부를 묻고 오랜만에, 예를 들어서 3년 만에, 5년 만에, 10년 만에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은 듣는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돈 빌려달라 그러나, 얘가 나한테 이상한 걸 부탁하려 그러나. 자, 이런 경계심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정말 그 경계심으로 인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하지 말아야지, 듣지 말아야지. 자, 이런 방어체계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내가 전화한 건 다름이 아니야. 내가 요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VR로 플랫폼을 짜는 일이야. 이커머스도 들어오고 이제 초기 타이밍이고 이래서 기득권도 가질 수 있는 일인데 나도 얼마 전 참여했어. 아직은 내가 잘 모르지만 너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볼래?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요. 너무나 너무나 초대를 잘하는 스크립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긴 자신감이 빠져 있습니다. 나도 얼마 전에 참여했고 아직은 내가 잘 모르고 근데 너 혹시라도 관심 있으면은 와서 사업 설명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 자신감 없는 초대 멘트입니다. 자,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 결과가 잘 나오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예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잘못된 예라는 위에 글자만 없다라면은 굉장히 좋은 스크립트로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역효과가 나는 스크립트고요. 좋은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너 나랑 일 좀 하자. 일 하나 하자. 자, 너 나랑 돈 좀 벌자. 너 VR이라고 좀 알아? 너 e-commerce라고 좀 아니? 자, 이렇게 이분들한테 내가 뭔가를 공을 던져주는 멘트들이 중요합니다. 자, 내가 지금 VR 플랫폼을 만드는 중인데 아, 그거 팀 세팅 중이야. 아, 근데 너 들어올 자리가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볼 텐데 내가 한번 엎드려도 한번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 한번 참여해볼래? 자, 이런 멘트들은요. 앞에 설명도 없고요. 굉장히 내가 지금 새로운 예를 시작했는데 자신감이 넘치는 멘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셉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 사람들마다 사용하는 언어들은 다르십니다. 그래서 이 내 언어에 맞게끔 내 자신감, 그거를 좀 자신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멘트들, 스크립트들을 만드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컨셉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BTS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날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됐어요. 자, BTS 공연 티켓, 뭐 굉장히 비싸겠죠? 비싼 것뿐만 아니라 구할 수가 없는 티켓일 겁니다. 자, 근데 내가 못 가요. 도저히 못 가는 상황이라 누군가한테 이 티켓을 전달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안부부터 물으실 건가요? 아니면은 그날 그 시간이 되는지부터 물으실 건가요? 자,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사람이 갑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팀빌딩, 정말 자신감 있게 멋진 GPS를 통한 팀빌딩 한번 해보시기 바라면서 이 다음 순서는요. 이 비즈니스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지 마인드셋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전상필 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마치겠습니다.